인스턴트 인스턴트 어 왔네 방이 열어 제가 방을 만들게요 님 쪽으로 어떻게 가는데요 디스코드에 올려놨어요 왜 10이죠 누나 빨리 빨리 다십시다 누다가 제일 늦었거든 다 들어오셨나요 다 들어오신걸로 확인하고 바로 시작 자 삐뿐님 차례에요 어 전가요?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몰라가지고 잠시만요 지금 삐쭈 삐쭈 생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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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 부노부노 다같이 맞추는거구나 아니야 이거 먼저 맞춘사람이 나오는거에요 아 이렇게 이걸 말하면 안되네 그니까 말하지마 저 도락사람 아니야?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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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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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다 맞췄다 맞췄어 말하지마 나 뭉쳐간게 레몬인줄 알고 나 맞췄어 하고 자랑하고 있었다 근데 다 아니었어 나 혼자 아니었어 calle wün왜 너 왜 누나 삐처리하기 곤란하다고 랜덤으로 해가지고 그 었 бум 오 누나 기대된다 오~~~ 노재iet 하여간.. 오? 짝띵이 2개 있으면 하지!?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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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어?! 바보 화장실.... 휴지... 휴지 호예들어 Lambdaister 캐치바니드 반성해라 원래 주최자는 그림 못그리나요? 나 한번도 못그렸는데? 왕따예요 왕따 왕따예요 난 저 바보가 왜이리 열받지? 말도클 말도클 아 어 아닌데 문신 아닌데 문신이 반대로 아 빅당은 이겼어 드디어 나다 아 이거는 저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 빨리 한다며 빨리하고 있잖아요 와 잘 그린다 뭔데? 나 설마 잘 만했는데 진짜 잘 그렸는데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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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렇게 하는거야 정말 잘 그렸다는구나 어? 잠깐만 저분 그 분 아니야? 가우사 안이냐? 아니 이거 정답 안여누나 아니야? 아 그래 그림 귀여워 아 그림 계 잘 그려 나 잘 그리는 닌 아니 이건 뭐지? 막연입니다, 애정님 폭력 폭이는 막뇨 하하 잘 그려 죄송한데 유튜브 잘하긴 힘듭니다 안뇨님 웃음 아이돌 김삿갓 김삿갓 아아 드립치고싶다 하하하하 비이브님 표정이랑 너무 잘 어울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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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심 와 뭐지? 어 이거 그거 아니라? 오 예아 너무 쉽죠? 아아 아아 포트리스 마렵다 포트리스 마렵다 포트리스 마려워 아 잘그렸어 단순한 거에 당하는 우린 말그래도 저거 이모티콘 아니야? 죽였어 죽었다고 뭐야 이거 어 뭐야 이 표정이 약간 그리운 표정 캐릭터 이씨 하하하하 누나 좀 자제해 무서워 아니 내 캐릭터 표정이 저 분들 실패야 자해님이 죽었어 어 으음 으음 마마야 담배 좀 그만 펴 마마야 마마 그만 펴 너 건강 생각해야지 마마님 잡은 마우스에 담배 냄새 너무 쩔어요 니코틴 냄새 뭐지 저거? 뭔데? 뭔데 맞힌거야? 우와 우와 잘그렸어 빛나님 좀 그래요 또 이상한 거 했겠지 실체 아니 우리한테는 저런 것만 나오는거야? 쉬운 거니까 표현할게요 뭐지? 사 어 맞췄다 진짜 쉬운데? 진짜 쉬운데? 이거야? 아니 말 그대로인데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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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구나 궁신새끼? 나가라 뒤져라 방송 접어라 하하하 너무했나? 너무했네요 아 아 진짜 이거 진짜 문제 개같이 내네 이거 야 라운드가 뭔데? 나 모르겠어 야 나와 야 빛나는 나와 저는 이어서 할께요 병신 왕자 왕쨔 왕쨔 아씨 뒤져 뭐야 뭐냐? 잘그리신어 저거 시명 아냐 저거? 하하하하 자연님 아시겠죠? 잘 했죠? 자연님 줄여요 봐봐! 자연님 인정했잖아 세상에 으음 아 아 모르겠어 아 아 바보 바보 아.. 바보다 바보다 아픈 사람을 뭐라고 해? 아.. 맞구나 바보다! 바보다 뭐지? 세 글자다. 어? 파란색? 파란색? 아.. 죄송해요 아.. 누나 아주 재밌어요 어차피 편집하실 거 알아요 어? 자인이 아닌데? 꼬맹이 귀엽다 당신 어? 왜 비하하세요? 아니에요 아 그러네 어.. 설마 안돼! 이건 맞추면 좀 그래 이건 맞추는 사람이 좀 그래 이쁘니 사랑스럽니 정말 모르겠어 절대 맞추지마 어떡해 못 맞추겠어요 이쁘니가 제일.. 먹였다 먹였다 이건 자인님 먹인거다 뭐야? 어? 벌레인데? 징그러워 징그러우면 내가 안 징그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더 이상해 아.. 치워 나한테 치워 더 이상해 더 이상해 이거는 진짜 생각을 안하고 맞춰야 된다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데 아.. 저거 또 뭐야 아.. 진짜 생각 비워야 되는구나 오오.. 아.. 아.. 어.. 지요? 니다 자켄 x2 노옥 노옥 왜 욕을 해 안물어봤다 으으으으으음 이게 뭔데 뭐야 왜 맞춰? 어? 어? 아아아아 뭐야 뭐야? 아아아아 그거구나 방풀? 아니 이게 이거라고? 나 왜 이해를 못하겠지? 어? 뭐지? 빵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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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아 진짜네? 아니 답을 알려줬잖아! 답을 알려줬잖아! 답을 알려줬는데 왜 모르냐고 어? 아무카바 아무카바 뭐야 뭐지? 탁자 뭐야 아니야 아니야 하난데? 어? 아닌데? 아닌데? 아 잘했다! 잘했다! 이런거 해야하는데 마마 마마 대단하다! 멋있다! 마마님 야 디테일 좋다 시민의식이 좀 부족하시네요 그렇겠네 안정하세요 제가 붙이지 말았어요 도우부니? 아 센스있었어 센스있었어 아 왜 이렇게 쐈나 내 생각 너무 놀랄 수 있다 진짜 보통 그림은 자신의 평소 행태를 잘 보여주거든요 살해 의식중에 자신의 행동이 나온 뭐지? 한 개만 힌트를 드리고 근데 아직 응? 우와? 워? 무슨의 의미는? Trending 와 잘했다. 와 근데 진짜 깔끔하게 설명했다. 진짜 깔끔하게 생각했다. 와 쌍무지개 극혐이라고. 와 결국 수고하셨어요 재밌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힘들었습니다. 다들 수고했습니다. 아 모르겠다 진짜 힘들었네. 결국 난 4위야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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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-11 태안이 샤웨어 요것은. 수고하셨습니다. 소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지렛습니다. 지렛습니다. 9-22 태안.